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텃밭에도 복선 씨의 정성이 묻어납니다. 크나저나 아침 메뉴는 겉절이랑 또 뭔가요? 손뱅이 매운탕과 생선구이, 그리고 새콤달콤한 겉절이와 상추 쌈. 침이 꼴까락하고 넘어갑니다. 매운탕도 있고 뭐 하니까. 매운탕 어제 저희들 잡은 거. 맛있네. 맛있게 많이 잡으세요. 이거 이제 엄마가 아침으로 겉절이? 조리개, 조리개. 조리개? 다음 주에 조리개. 햇빛깐 넣었지, 엄마야? 조리개는 금세야, 엄마야. 조리개는 이제. 나도 손이 주고 맛있네. 응. 이거는 이제 아까 오이. 오이. 응. 잘한다, 잘한다. 매운탕 국물 맛있네. 매운탕 예. 어제 어머 이거 제가 많이 잡은 겁니다. 솜씨가 있네. 솜씨가 예. 솜씨가 보다 저한테 운이 좀 다릅니다. 물질도 잘하는 사람 따로 있습니까? 네. 다른 사람보다 잘해. 아 어머니. 다른 사람 하는 사람보다 잘해. 만기 아우님. 섬마을 밥상 덕분에 더 건강해지시겠네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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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